안녕하세요. 카라풀 속보의 GM재미입니다. 새해와 함께 찾아온 신규 시즌 소식을 만나보세요. 화려한 공룡의 세계, 험난한 트랙들이 라이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룡들을 귀에 달려보세요. 새롭게 찾아올 신규 트랙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라기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라이더님들과 함께 고대 문명 속 품어있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즌에도 매력적인 카트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트레기를 지배하는 황금기사와 강살기사, 화염 쪽에서 깨어난 화염 돌머리, 트랙이 강력한 위협, 울버린, 부드러운 레이싱을 원하신다면 시즈카트를 탑승해보세요. 이 외에도 놀라운 콜라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콜라보일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시뮬레이션 모드에 새로운 모드가 추가됩니다. 친구의 라인업으로 시뮬레이션 모드에 참여해보세요. 시상식에서 세리머니 효과가 추가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깜깜 보여주세요. 신규 시즌에 유니크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DJ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아직 남은 상상관련 소식은 경제 커뮤니티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릴게요. 카러플 소포! 신규 시즌 소식은 여기까지! 한 해 동안 카러플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시즌! 인용의 사는 지라기 세대에서 만나요!